성훈이는 제가 존경하는 친구이고요 정환이를 믿고 가보자 야! 오른쪽 더 줘 오른쪽 오른쪽 야 살살 좀 올려라 아니 살살 던졌어 지금 아 끊어졌네 야 뭐 하고 있는 거야 너는 야 성훈아! 지압 반드시 빨리 잡아! 너가 죽였어! 야! 배 잡아! 배! 오우씨! 미치겠는데 진짜 반타네 애가 왔는데 아 이제 너는 진짜 와이라더 아 씨 진짜 너는 너 나보다 첫 키스가 빨라서 내가 봐주는 거야 아 우리 싸우지 않습니다 진짜 너는 잘 시킨다 진짜 괜찮고 다음부터 오지 마